성경의 희년 정신을 추구하는 희년함께가 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마당을 열고 대한주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자들과 공동주택을 짓는 협동조합 실무자 등이 참석해 1, 2인 가구와 청년들을 위한 대한주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규현 전도사는 쉐어하우스는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 나그네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쉐어하우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